아우 맵다. 예전엔 이런 거 안 먹어도 거뜬했는데. 어렸으니까 위도 엄청 젊었겠지. 이건 비해서 싫었고 아니네. 한동안 휴지만 보면 제조회사 확인하는 거 버릇이었잖아, 우리. 맞아. 병삼이는 잘 살고 있으려나? 그러게, 걔만 소식을 모르겠네. 블로그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? 홍보 활동 같은 거야? 보험국의 확보를 위한? 아니, 이것만큼은 보험일이랑 상관없어. 내가 추천한 음식을 누군가가 먹고 맛있다고 하면 기분이 좋더라고. 지금 이게 필요했는데. 내 만병통치야. 괜찮아요, 안 뜨거워요? 여기가 더 뜨거워요. 내 만병통치야. 내 만병통치야. 니다. 호怒언한.